지금 지옥의 고통 때문에 괴롭다. 선정이 주력이 되면 선정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투입하면 나머지 육바라밀도 다른 부분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쪽이 주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기는 집착이 심하다고 그랬죠, 집착. 그 심한 집착을 깨트리려면요. 보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못 사서 죽겠고, 뭘 못 얻어서 죽겠고, 시험을 합격 못 해서 죽겠고, 뭔가 갈망하는 이성을 못 만나서 죽겠고, 그 이성에 헤어지자고 해서 죽겠고. 지금 이것들이 집착에 만들어낸 범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요즘. 이게 다 집착에서 시작돼요. 저게 없으면 내 우주는 끝장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 그때 보시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당연히 또 투입되겠죠, 함께. 이거 가면 나머지 다 갑니다. 바라밀이라면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시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 보시는 자비로워야 되고, 양심에 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자, 축생계 가볼게요. 축생이 무지의 마음 아닙니까? 무지는 뭐로 잡으면 될까요? 반약. 여러분 요즘 삶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살고 계시면 축생의 삶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렇죠? 목적도 없고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고, 쌀 때 싸고, 또 잘 때 자고, 어떻게 보면 도인의 삶 같은데 졸릴 때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축생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못 찾고 계실 때, 우리는 짐승들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반약입니다. 왜 태어났고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자명한 답이 뭔지 찾아보시는 게 반약 바람입니다. 자, 술아, 분노라 그랬죠. 분노와 질투에 가득 차있을 때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인욕,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죠. 옆집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보니까 나보다 잘 났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못나서 저렇다. 그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뭐든지 진실을 수용하면서 오케이 하고 흔쾌히 수용하는 그 마음이 인욕이죠. 자,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욕망, 탐진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욕망을 잡는 건 뭐가 좋을까요? 인욕. 빠진 거 뭐 있습니까? 놓으세요. 지게, 절제. 욕망은 절제하자는 거에요. 지게 바람일은 절제 바람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나면 아주 집착하지는 안 갔더라도 내 마음에서 끝없이 욕망이 샘솟잖아요. 인간은 그때마다 지게, 양심의 부끄러운 짓인지 아닌지, 나완남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따져보시면 절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게 바람일을 투입하면 진정이 되겠죠. 천상은요. 이게 만족스러운 세계인데 만족은 교만을 낳습니다. 나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현상계 안에서 제일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만족을 하면요. 내가 되게 잘나서 이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만족이 교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산 사람도 조금만 도와주면 만족이 오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이런 거다. 도와준 사람도 공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려워 보여서 이렇게 뭐 좀 도와주면 이렇게 또 하늘이 도와주시는 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자기 자화자찬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줬을 때 본인이 더 거만해지는, 별 꼴들 있죠. 힘들어 보여서 안 돼서 도와줬더니 거만해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힘내라고 했더니 거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만 내야 되는데 거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 만족 오면 금방 거만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옥에서 건져 놓으면 바로 교만해져요. 중생이 그 정도예요. 지옥에 죽겠는 사람을 건져 놓으면요. 내가 또 부처님이랑 친해서 이렇게 그런 사이에 니네들이 알아서 모셔라 이렇게 또 금방 거만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육도윤회야 중생심이라서 그래요. 중생심으로 돌고 돌면 조금 잘되면 권태가 오고 만족이 오면요. 권태가 오고 또 거만해지고요. 조금만 죽겠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이제 또 답을 못 찾아요. 하루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육도윤회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다른 법계에 가 계신 분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온 우주도 이해하는 거예요. 육도윤회로 돌고 있는 온 우주까지. 자, 보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나아가서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온 우주 중생들 마음까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고 싶은 게 있나요?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